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기온 6급 수준의 100을 잡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어디가 급소일까요? 첫수만 찾으면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첫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치중하는 수는 어떨까요? 치중하면 끊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단수당해서 안되겠죠? 이렇게 둔다면 이어서요. 이 모양은 빅이 됩니다. 실패입니다. 그래서 흑1은 실패가 됩니다.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을 치중해볼까요? 그럴듯하죠? 이때 100이 잘 받아야 됩니다. 100이 뭐 이런식으로 만든다면요. 끊어서 죽었습니다. 이거는 자충이라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. 죽었죠? 상공도로 그럼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은 패가 되겠습니다. 패가 됐죠? 이것도 흑이 실패입니다. 패가 되면 실패 완벽하게 잡는 수 아 이런데 치중? 아 멋져 보이죠? 그럼 이어서요. 또 치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빅이 되죠? 이것도 실패입니다. 그러면 정답은 어딜까요? 정답은 첫수가 간단하게 끊어버립니다. 이 수만 알면은 자 여기서 100이 단수 쳐야 되겠죠? 이때 이렇게 쳐가지고 아주 간단하죠? 옥지 그러면 흑이 이래 다른 수는 없을까요? 이렇게 단수치면 뻗고요. 단수치면 나가서 상공도로 죽습니다. 그래서 흑 1 이 자리를 끊는 자리를 찾아낸다면 100은 껌짝없이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죽죠? 이렇게 해서 기원 6급 4할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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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